음식물과 비닐 쓰레기의 혼합 배출을 막기 위한 시민 홍보가 강화됩니다. 전주시는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가 각종 이물질로 자주 고장나고 있어 비닐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뼈다귀와 옥수수 속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와 견과류의 껍질, 어패류 껍데기 등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다며 제재할 예정입니다.